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와 진천 24도, 제천은 22도로 출발하겠고요. 출근길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35도, 충주와 음성 34도, 제천은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볕이 강한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세븐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